BBS 불교방송 계곡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계 최초의 종합미디어 매체인 BBS 불교방송은 1990년 5월 1일 라디오방송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라디오방송을 시작으로 2008년 TV방송을 2016년은 뉴미디어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지금은 7개 지방사와 19개 중개소를 운영하는 명실상무한 종합종교방송사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발적 후원 공덕주 모임인 만공에는 어느덧 7만 명을 넘어 든든한 후원 단체로 자리매김했으며 불교계의 대표적인 자비남 방송으로 꼽히는 거룩한 만남은 자리이타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120여억 원의 상금을 전달하는 등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도 늘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종단의 공익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나눔에도 앞장서며 공익적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바로 펴고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방송 치우침없는 생각을 이끌어가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방송이라는 BBS 불교 방송국의 사시처럼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BBS 불교 방송 개국 30주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늘 발전하는 방송이 될 것을 부처님 면회에 기원 드립니다.